현대차, 소나타 뉴라에이즈 PHEV 출시 주행거리와 가격은? 현대차가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4. 이번에 출시한 소나타 뉴라에이즈 PHEV는 지난 3월 출시한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디자인과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계승하고 배터리 평생 보장 서비스 실시 등 강화된 상품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5. 디자인은 과감하고 스포티하게 변신한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디자인을 계승하며 친환경차 전용 휠, 엠블럼, 히든형 싱글 머플러, 운전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빙 치수, 에너지 흐름도 등을 알 수 있는 클러스터 등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5. 주행거리는 고효율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45km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모드 주행력 940km를 포함해 총 985km의 장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전의 걱정 없이 사용자의 주행 상황에 따라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19, 3kg M의 20, GDI 엔진과 최고 출력 50kW, 최대 토크 205NM의 고효율 연구 자석형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고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해 복합 휘발유 기준 17. 1km 리터 복합 전기 기준사 8km KWH의 연비를 달성했다. 소나타 뉴라에이즈 PHEV는 소나타 뉴라에이즈 가솔린 디젤 모델의 주요 안전, 편의 사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최첨단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를 비롯해 스마트폰 미러링크 및 애플 카플레이 등이 그대로 적용됐으며,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 인기 편의 사양들도 포함됐다. 1. 소나타 뉴라에이즈 PHEV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3935만원, 익스클루시브 4256만원이다. 특히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의 경우, 디자인 변경 및 배터리 평생 보증 등 강화된 상품성과 공기청정 모드, 고성능 에어컨 필터, 클러스터 이온아이저, 오토디 포거 등의 편의 사양을 기본 탑재하며, 3935만원으로 책정했다. 1. 익스클루시브 트림 또한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의 고급 LED 헤드램프 등 고급 안전 편의 사양을 추가하면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4256만원으로 판매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차량 취득 시까지의 비용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3. 이 밖에도 공용 주차장 주차 비용 할인 및 혼잡 동행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4. 현대차는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나타 뉴라에이즈 PHEV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PHEV 전용 고전압 배터리 10년 20만km 보증을 평생 보증으로 변경했으며, 중고차 최대 3년 62% 잔가 보장,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5. 현대차는 이번 PHEV 모델 출시로 20 가솔린 1, 7 디젤 1, 6월 20일 터보, LPI, 하이브리드 등 소나타 뉴라에이즈 엔진 풀라인업을 완성해 고객 선택의 복을 넓혔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